뭐 남자는 여자는 당부 빠바밤 2019년 9월 1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벌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누구있다 살아 귀신 아니야? 귀신 기운 없어 여기 좀 뭐가 변했어 흥얼거리로 누구야? 누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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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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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희 고모가 준 부족을 지금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빚질을 하라.. 아예 빚질.. 빚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떤 아줌마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 소리야..? 저거.. 뭐라고 하는게.. 이게 지금..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랑 같이 있어? 누구랑 같이 있어? 누구랑 같이 있어? 누구랑 같이 있어? 1층?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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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2층? 3층? 아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화 좀 닫힙시다 화 좀 닫힙시다 나오세요 누구야? 갑자기야.. 아 긴장이 이빨이 되네 미쳐버리겠네 긴장이 이빨이 되네 미쳐버리겠어 남자는 내 여자는 한국 빠바밤 자 그만 자 그만 하시게요 자 노래 그만 이제 얘기를 합시다 미치이 미치겠다 이거.. 와..미쳤다..미쳤다.. 미쳤다.. 이 분은 남자예요.. 쏘리 트릭 또치 설마 둘이 나 죽이려고..? 둘이 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둘이 나 죽이려고.. 둘이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야.. 아직까지.. 아직까지 정신이 모자란다..? 아니..? 아.. 으악!! 결국 그것 밖에 못하잖아 얘기도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그렇게 밖에 못하잖아 맞지? 나한테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왜냐고? 내가 기운이 세니까 뭐래? 두고보세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 올 때는 제가 폿을 레미콘 뒤에 세멘트 만드는 거 세멘 만드는 거 레미콘에다 하나 실어하고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때는 세멘 뿌리듯이 레미콘으로 통에다가 산뜻 담아말고 오랜께 기다리세요 레미콘에다 실어하고 오랜께 아주 모락골을 잡을랜께 제가 그려이요 오우 오우